여러 가지로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면서 일부 또 시행착오가 있어서 답변하신 점이 있었는데 이게 다 이번엔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. 보완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사실은 2018년도에 했었었잖아요. 그런데 2019년도를 이어서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그 때까지 해서 한 3년 정도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제 대표님, 우리 대표님이니까 잘할 수 있으세요. 아까 못 드렸는 건 제가 드려야 해요. 이게 한국인 것 같아요. 한국인 것 같아요.